콜핑과 BTR이 함께하는 MBC 여성 테마기행 3월에는 연무렁빛깔 진달래꽃이 만발한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가신청은 마산하포구 마실밥상 IBK기업은행 마산지점 마산파티마안과 원미디어정보통신 성산구 미주요외과 화인치과병원 안경이야기 전지점 아이젠트리안경 성주점 의창구 고은치과병원 푸조 도가니 꼬리곰탕 마산회원구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삼성시원비뇨기과의원 청편안 내과의원 이종훈 안과의원 마산역 현치과의원 콜핑 봉암점과 내서점 진영점 도계점 진해점 그리고 명신관광에서 접수합니다. 이 행사는 콜핑이면 충분하다 콜핑 BTR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